마트에 가면 무조건 눈이 돌아갑니다. 1 플러스 1. 1 플러스 1인데 이제 그런 미끼로써 전략을 짜기 시작하게 됩니다. 마케팅이에요. 사용자의 데이터를 가져간다. 기다리지 말고 친구에게 뭔가를 돈내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살아. 하트. 사실은 진짜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우리보다 선은 앞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정교화한 영국. 소프트웨어 교육의 앞장서는 열정 가득 열이 만만. 한국의 선생님들이 소프트웨어 교육 선진국 영국의 교육 현장을 찾았습니다. 맨날 같이 먹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왜 새로운 사람과 밥을 먹어야 됩니까? 나랑 같이 밥 먹을래? KBS KBS